아스날과 토트넘의 북런던 더비 안녕하세요 축구 털은 남자 야진입니다. 아스날과 토트넘의 북런던 더비는 아스날의 완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아스날은 경기를 주도하면서 손흥민 선수가 일치감치 부상으로 빠진 토트넘을 잘 공략했죠. 특히 토트넘의 측면을 허물면서 경기를 이끌어 갔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아레테타 감독이 토트넘의 측면을 공략한 축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231 포메이션을 들고 나온 아스날은 두 가지 형태의 빌드업 패턴을 보여줬는데요. 어떤 방식이든 후방에 3명을 배치하는 것은 동일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양 풀백을 비대칭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왼쪽의 티어니는 높이 올라가는 반면 반대쪽의 소아레스는 내려오면서 후방에 3명을 남겨놓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자카나 파티 둘 중 한 명이 내려오면서 후방 3명의 대형을 형성하고 좌우 풀백이 모두 높게 전진하는 것이었죠. 두 방식 모두 공통적인 건 왼쪽의 티어니가 아주 높은 지역에서 활동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잠시 뒤 얘기할 오늘 경기의 중요한 공략 포인트 중 하나였죠. 외대고르는 밑으로 내려오면서 중원의 숫자 싸움에 가담해줍니다. 토트넘의 좁은 수비라인을 무너뜨릴 수 있도록 종으로 활발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고 최전방의 라카제트 역시 낮은 위치까지 적극적으로 이동하면서 볼이 원활하게 돌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토트넘을 무너뜨린 포인트는 결국 측면이었는데요. 토트넘은 상당히 중앙에 밀집된 형태의 수비전술을 들고 나왔는데 오히려 이는 아스날에겐 기회였습니다. 윙어와 풀백을 모두 넓게 포진시킨 아스날은 측면 공략에 집중했죠. 특히 도어티가 위치한 토트넘의 오른쪽 아스날 입장에서는 왼쪽 측면이 집중 공략 대상이었습니다. 티어니와 에밀 스미스로우의 약속된 부분 전술로 토트넘의 뒷공간을 꾸준히 위협했는데요. 높게 올라온 티어니를 막으려고 이렇게 도어티가 전진하면 그때 발생하는 공간으로 에밀 스미스로우가 침투합니다. 이는 반복된 패턴이었지만 아주 효과적으로 먹혀들었죠. 결국 이를 제어하기 위해 토트넘은 중앙 미드필더 한 명이 에밀 스미스로우를 마크하려 쫓아가게 됩니다. 자연스레 중원에서의 숫자가 한 명 줄어드는 셈인데 이번엔 이 공간을 앞서 언급한 라카제트가 내려와서 점유하죠. 라카제트는 이렇게 발생하는 공간으로 내려와 볼을 받아주고 연기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티어니와 스미스로우는 그냥 본인들이 직접 뒷공간으로 뛰어들기도 하는데요.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를 넘나드는 아스날의 왼쪽 공격에 도어티는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집요하게 왼쪽을 파고드는 아스날의 공격은 결국 결실을 맺게 되는데요. 전반 막판 왼쪽 측면에서 시작된 공격에서 동점골을 만들어내며 전반전 경기를 주도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되죠. 아스날은 수비 시엔 아주 높은 위치에서부터 전방 압박을 가져갔는데요. 파이널 서드 지역으로 넘어오기 전까진 크게 특별한 점이 없는 토트넘을 상대로 라인을 높게 끌어올리며 상대를 제압했습니다. 토트넘 입장에서는 이에 대응하는 가장 좋은 무기는 역시 손흥민이었을 텐데요. 사실상 손흥민을 앞세운 역습 하나만 노리고 공격을 펼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토트넘은 손흥민의 이른 부상으로 변수가 발생합니다. 특히 최근 손흥민과 베일은 좋은 호흡을 보여주고 있었기에 토트넘 입장에선 공격 루트 하나가 사라진 셈인데요. 베일이 안쪽으로 침투하면서 찔러주는 대각선 패스를 받아줄 반대쪽의 피니셔가 사라졌다는 점에서 토트넘은 무기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북런던 더비의 세 줄 요약입니다. 좁게 서는 토트넘의 수비를 상대로 측면을 집중 공략한 아스날 특히 왼쪽에서 티어니와 에밀 스미스로우가 보여준 패턴 플레이는 매우 위협적이었다. 토트넘이 믿을 건 결국 역습뿐이었지만 손흥민의 부상으로 중요한 공격 루트가 사라졌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